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옷들이 많네 약품 창고 미스 박혀있네 뭐예요? 뭐예요? 뭐 있어요? 누가 여기 뚜껑을 열나 했었네 뭐야? 다 잠겼네 여기도 이런 거는 뭐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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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떨어지는거 봐봐 이게 건물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어 도치는 귀신과 마찬가지는데 너무 무서워 뭐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집에 가야지 우와 깜짝이야 우와 깜짝이야 여기 드리프트 와 미쳤다 응? 키우세요 키우세요 올라가는 계단까지도 있네 문 여긴 열려있다 아무도 안계세요 동물들이 엄청 많네 봐봐 봐봐 안보시고 이상한 소리 들려 1층 잘 들어봐 뭔가 틀림없어 여긴 어디있지 잠깐만 잠깐만 동물등록증 동물병원 선풍기 돌아가냐고요? 지금 여름이라서 선풍기 안뜹니다 얼어 죽어요 동물들이 있고 그런거 아닙니다 알아져라 아 또 들려 아.. 뭐해 여기는 또? 불 떨어지는 소린가? 뚱뚱 근데 아까 저쪽 방에서 뭐 흐느 낀 소리가 들리긴 했었는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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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으로 카메라 좀 들려 합니다 하여튼 오른손 지금 그거 좀 담아버렸어 한번 가보려 합니다 근데 분위기는 여기 엄청 쎄하고 무섭다 뭔가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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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귓속말로 야 이러는 것 같다 누가 보고 있는 것 같고 소름 끼쳐 쎄한 느낌 와 여기는 뭐가 좀 크다 위에가 이런데가? 와 여기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컸구만 큰 동물병원인가? 어 큰 동물병원 좀 그런 것 같아 엄청 커 여기 와 신발 물 들어갈까봐 겁나네 아 신발 저기도 뭐 있네 바닥을 좀 비추... 아 이게 무릎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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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형경 발바닥 아니? 여기도 뭔 방이네 갱아지들 자 2층 올라왔을 때는 내가 아까 1층에 있을 때처럼 뭔가 막 이렇게 따라오고 뒤에 그런 느낌은 안들어 뭐 1층에서만 이렇게 뭐 맴돌고 뭐 좀 그런 느낌 2층은 지금 그런 느낌 안들거든 한층 더 있다 위에 아까 몇 층짜리였지? 옆에 건물은 뭔데? 몰라 옆에도 뭐 하나 더 있었어 거기는 뭔지 모르겠어 나도 나도 이 건물을 들어오진 않았어 아까 그 지하주차장만 있었었지 아 여기는 그냥 이걸로 끝나구나 옆에 건물도 뭐가 뭐 들어갈까봐 겁나네 너 등장이네 우리 다 물 들어갈까봐 겁나네 고맙습니다